아이스크림 맛있어서 뭐야? 여기에 손님이 하나도 없지? 메뉴판 때리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됐다 어서 뽀로로 홍수 오빠 아이스크림은 없어? 당연히 있지 여기 있는 거 세 개 다 주라 알았어 오예 쪼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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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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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야! 내고도 빨리빨리! 알았어! 알았어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여기! 여기! 맛있다! 맛있다!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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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타코림! 두 개 주세요! 알았어, 메르짱!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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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뽕이! 고맙습니다! 빨리빨리! 뜨거워디야 다 팔았으니까 나도 가볼까 출발 출발 랄라 에이 알았어, 잠깐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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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디 뜨거워디 토핑 딸기 봉투 여기 그럼 다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더 볼까 다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더 볼까 다음 아이스크림 사러 오세요 아이스크림 콩순 나 2층 아이스크림 무슨 맛? 상현이 딸기 바닐라지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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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믹 하지만 이렇게 보석 저건 도우미 바닐라 역시 달콤해 데일은 쪼꼬 됐다 잘가 그럼 나도 다음 장소로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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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